당신 이거 좀 저 주방에다 옮겨줘. 에이 배달하는 친구한테 옮겨달라 그러지. 바쁘다고 금방 가버린 걸 어떡해. 난 뭐 한가해. 괜찮아? 핸빠세요. 아이고 뭐 미인이 닿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네. 아직 안 났습니다. 좀 따끔하실 거예요. 아 근데 굉장히 미인이시네. 네? 감사합니다. 아 내가 방송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나으신 것 같은데? 아 무슨 방송일 뭐 하시는데요? 안예술이라고 말 좀 내려지 못해서. 아 그럼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주 보시겠네요? 저 송중기 좋아하는데. 아 중기? 중기를 다들 좋아하지. 그래도 착하고. 그래요? 다 됐습니다. 진짜 이런 듯 썩게 아까울 외모네. 혹시나 탤런트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요.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. 아직 멀었어? 어. 다 됐어. 안녕하십니다. 재밌었어? 재밌기는. 북경은 연구 한번 못 해보고 삼아 가겠습니다. 오랫만 한 가만히 들이마시고 왔다. 아무튼 고생했다. 아니 별일 없었고? 별일 없었는데 시차 정의 안 돼서 되게 졸려요. 여기서 딸랑 한 시간 차이 났는데 시차는 무슨. 근데 아저씨는? 같이 안 왔어? 볼일 했으시다고 장관로 뒤틀렀다 오신다던데요? 어머. 뭘 이런 걸 다 사 오셨어요? 중국 촬영 갔다가 하나 샀어요. 호랑이 연구가 하도 좋대서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번에 치매센터 소개해 준 거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요. 그리고 이건 다른 젖은 호랑이 연구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호랑이 연구예요. 아무나 구할 수 없는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왜요? 발목 아프세요? 하루 종일 마늘을 빠서 그런가 손목이 계속 시큰거리네. 호랑이 연구 바르세요. 그런데 바람 좋다던데. 호랑이 연구? 그거 어딨어? 아저씨가 중국에서 두 개 사시던데요? 그래? 그럼 그거 좀 발라볼까? 아이고 피곤하다. 사막에서 이틀 계속 잠도 못 자고 촬영했더니 온몸에 그냥 녹짝지근하네. 아휴. 아휴. 차장집 다 같이 들어왔어? 아니지. 우리만 온 거지. 참. 당신 호랑이 연구 사왔다며. 어디다 뒀어? 호랑이 연구? 무슨 호랑이 연구? 무슨 호랑이 연구는? 중국에서 샀다며 승현이가 그러던데. 아. 내가 샀나? 무슨 소리야? 어디 써? 그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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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인간호사. 좋는데. 뭐? 당신이 왜 이런거야? 아. 내가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된거지? 아. 이러지마.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왜 이래. 별것도 아닌 일?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야. 아. 그래. 미안해. 내가 잘못 잤어. 내가 잘못 잤으니까. 그냥 좀 넘어가자. 하. 좋아. 나 그냥 넘어갈테니까. 지금 당장 가서 호랑이 연구 빨리 다시 가져와. 뭐? 당장 가서 호랑이 연구 가져오라고! 아.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? 벌써 쥔건데. 못 가져와? 그럼 내가 가서 달라고 그랬는데? 아. 이 사람 참. 왜 그래? 아. 왜 이러긴.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. 돈을 다시 받아와. 아. 지금 가봤자 퇴근하고 없어. 퇴근하고 없으면.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받아와. 당신 이거 다시 안 받아오면 진짜 개망신 당할 줄 알아? 내가. 당신 야동 본 것까지 감싸준 사람인데. 이건 정말 못 참아. 알았어? 어.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세요? 선생님은 지금 방문 진료 나가고 안 계신데. 아니 저기. 인간호사 보러 왔는데. 절요? 왜요? 아. 탤런트 할 생각 없냐는 그거요?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. 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.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 거. 아니 그게 아니라. 네? 이런말 하기. 진짜 미안한데. 네? 무슨. 무슨. 뭔데요? 호랑이 연구. 네? 호랑이 뭐요? 내가 어제 준. 호랑이 연구 좀. 아 네. 그거 왜요? 그거 좀. 도로 돌려주면 안 될까? 에? 내가 그게 꼭 좀. 필요해서. 미안해. 자. 이제 됐죠? 왜 하나요? 뭐가? 받아오래서 받아왔잖아. 두 개서 왔다면서. 나머지 하나 어디 갔냐고? 이러지 말자 정말. 아 그건 인간호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하나 쪽 보냈대. 받아와. 뭐? 아 받아오라고. 당신이 그 집 자식이야 사위야. 거기다 거기 갖다 줘? 아니 내가 거기 갖다 줬어. 인간호사 같은 걸 날들어 어떡하라고. 당신이 줬으니까 줬지? 가서 받아와.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.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자 좀. 넘어가긴 뭘 넘어가? 가서 받아와 얼른. 당신 진짜 너무하다. 내가 뭘 어쨌다고 호랑이 연구 하나 갖고 사람을 이렇게 가지 망신을 주냐. 너무하다고? 내가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신 아무 일 없이 보건소 갔더라. 개상이 돼 있는데 개상이 보지도 않고 인간호사만 보라. 그거 치매 클리닉. 치매 클리닉 좋아하네. 그 구실로 얘기나 한번 걸어볼 시작이었으면서. 여자들이 남편 하는 짓 중에 뭐가 제일 화나는 줄 알아? 바로 요런 짓이야. 속반이 들여다보이는. 뭐. 뭐 그러면서 순진한 표정 짓지마.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받아와. 무슨 속이 뻔히 보인다는 건지는 몰라도 나는 진짜. 시끄럽다니까. 얼른 안 받아와. 이제 쇼까지 하냐? 이런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? 오늘 안으로 무조건까지 받아와. 알았어? 아닌가? 좋아. 계속 그렇게 쇼 해봐 어디. 오늘까지 안 받으면 알아서 해. 뭘. 내가 왜. 얼른 호랑이 연구 안 받아와. 진짜 결망신이었던 건지 당연히 몰래 한 거야 진짜? 봉화에 간다 22년 동안의 결혼생활 대한민국 평균 남편들에 비해 비교적 난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다고 자부해왔다 친구들이 다 알게 모르게 바람을 필 때도 난 내 아내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누구세요? 저기 호랑이 연구 좀 받으러 왔는데요 누가 날 부르는 손 자꾸 가슴을 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 아닌가 그것도 말이 되네 아무튼 고생 많았고 졸업 축하해 어.. 어렸을 때 노인의 작품을 정한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게 보이네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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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 3회 2회 한글자막 by 한효정